통계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직급이 입력된 C3부터 C11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D11셀에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 count if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대리가 아닌 같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엑셀에서 같지 않다라는 표현은 서로 부등호를 마주보게 하시면 같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커서를 D1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count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COU 입력하니까 count if 함수 찾을 수 있고요. 안쪽에 인수가 2개가 필요한데 직접 입력한 게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 이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할 셀 범위입니다. 저희는 직급에 가서 C3부터 C11 영역에 가서 조건은 대리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대리와 같지 않다라고요. 서로 부등호를 마주보게 하시고요. 그 다음 대리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같지 않다 대리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대리가 아닌 데이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란 숫자가 구해지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M% 연산자, 그 다음에 한글로 큰 따옴표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합니다. 설명을 위해서 저기 같지 않다라는 수식을 작성해 놨고요. 지우도록 할게요.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표 2에서 필기 점수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H3부터 H11을 이용하여 필기 점수의 100분위를 표 7에다가 K3부터 K5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의 한자리와 점자를 붙여서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100분위 수에 해당한 퍼센틀리 함수를 이용하셔서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K3에 갖다 놓고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형식을 먼저 서식을 작성하셔도 되고 퍼센틀리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수정해서 형식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분위를 구한 값을 소수 이하 한자리 표시할 거고요. 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형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안에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퍼센틀리라는 함수를 찾으셔서 퍼센틀리.inc 함수 찾고 더블클릭 안쪽에 들어가는 인수는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텍스트 함수를 나중에 쓸게요. 나중에 쓸게요. 퍼센틀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안쪽에 범위는 필기 점수에 가서요. 수식을 복사할 겁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필기 점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죠. F3 눌러서 절대참주. 100분위수에 해당한 값은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라고 J3을 선택하고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기 때문에 따로 고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J2어를 고정하셔도 상관없지만 굳이 안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화면과 같이 100분위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 값을 다시 한번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현재 구하셨던 값을 소수 이하 한 자리에 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0 그 다음에 점을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하시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예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상여금에 가서 150만원보다 크면서 그 다음 평균 기본급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개수를 구할 겁니다. count if인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s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 평균을 기본값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조건으로 쓸 겁니다. average 함수를 또 사용해서 조건으로 average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호 입력하시고요. count if s 라고 입력합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상여금에 가서 그 다음 그 값이 150만원보다 크면서 크다 15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두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기본급에 가서 기본급 영역에 가서 평균 이상이다 라고 조건을 줄 건데요. 평균 값을 구해서 조건으로 넣고자 합니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그 다음 average 함수를 여기서 직접 작성할 땐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되고요. 기본급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아래로 오셨을 때 살짝 값이 0이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average가 함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냥 크거나 같다 average 함수를 쓰시면 이 크거나 같다 안에 큰 따옴표 안에 average 함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함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의 큰 따옴표를 묶어 주시고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를 이용하시면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연결해서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함수는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3이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그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끝에 가셔서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명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해서 세 번째 예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네 번째는 제가 좀 미리 작성되어 있었네요. 수식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표 4에 가셔서 k24세를 선택하시고요. 표 4에서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여 k24세를 표시하시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verage if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range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조건은 홈런 영역에 가서 그 다음 조건이 40 이상 크거나 같다 40이라고 입력하시고 세 번째 평균을 구할 범위는 삼진 영역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진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홈런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의 평균 값을 구해서 결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오셔서 표 5의 예제를 가지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생산품 c에 해당한 표준 편차를 구해서 e30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다운 함수를 이용하셔서 소수 이하 두 자리에서 내리면서 한 자리까지만 표시할 건데요. 일단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커서 e30대를 갖다 놓고요. stdev.s 선택하시고 생산품 c 영역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이 구한 값을 자릿수를 조절해서요. 라운드다운이라고 입력하시고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신표하고 끝에다가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구하셨던 표준 편차를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예제를 보겠는데요. 표 6에서 지점이 있습니다. g29부터 g38셀에 입력된 데이터와 간접 경비 h29부터 h38 영역을 이용해서요. 보조 경비를 i29부터 i38 영역에다 계산하시오. 보조 경비는 오른쪽에 표 8을 참조하셔서 기본 보조 경비 도하기 그 다음에 플러스 추가 보조 경비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점에 가서 1팀인지 2팀인지에 따라서 팀에 따라서 기본 보조 경비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v6컵 함수를 통해서 팀에 따른 기본 보조 경비를 찾아오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드 함수를 먼저 쓰셔도 되고 v6컵 함수를 먼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드 함수 지점에 가서요. 1팀, 2팀 해당한 데이터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초 두 글자 그 다음 숫자 1이 세 번째 있어요.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숫자 1, 2가 구해지는데 문제에서 밸류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값을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요. 밸류 함수를 쓰지 않고 한번 값을 찾아볼게요. v6컵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v6컵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표 8에 가서 참조해서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오류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는데요. 라는 오류가 표시가 된 거고요. 그 이유는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이 숫자가 아닌 문자로 추출이 되었고 참조하는 표의 데이터는 숫자 형식으로 숫자 1, 2가 입력이 되어서 형식이 달라서 같은 데이터가 아니라서 오류가 발생이 된 겁니다.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밸류 함수를 통해 가지고 숫자로 값을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숫자 1, 2에 해당한 기본 보조 경비에 해당한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 보조 경비는 계산하셨고요. 추가 보조 경비는 전체 간접 경비의 평균의 20%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뒤에다가 값을 더하고자 합니다. 맨 뒤에다가 평균 값을 더하고자 합니다. 에버레이지 에버레이지 전체 간접 경비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의 20% 곱하기 0.2 또는 20% 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20% 라고 입력하시거나 20%는 0.2입니다. 0.2 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간접 경비 전체 평균에 대해서 0.2 20%에 해당한 값을 더해가지고 보조 경비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 모두 사용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아랫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함수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